overlapping 정크, 한조, 파라, 아나, 제니아타 멘트야? 라인계필 라인계필 랜게 필 오케이 오케이 겐지 뒤에 우리 제나타 있는데 겐지 뒤에 겐지 더 걸렸어요 뒤에 겐지 더 걸렸어요 우리 킬해 죽겠는데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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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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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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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도 왔다 라인도 왔다 천천히 천천히 아나 필 오 아나 필 으악 살려줘 자리아 이 나쁘 자식 호조 정리되나? 돼요? 응 그래 빠지 마요 살려줘 살려줘 겟지 왼쪽에 위스터님이 직접 하세요 위스턴 점프해보세요 여기 겐지 있어요 황금모기가 제가 정크렛 제나타 정크렛 제나 한조 아나 아냐 공 있는데 어떻게 연계되는 사람 원숭이? 파라 또 뭐있지? 위에 조심해요 또 더 있을텐데 상대 3텡이요 라인 자리야 뭐야 상대 아나 원힐 그대로 아직 심해 그대로 있네 심해 보막 심해 원챔인 것 같은데 어 아 이거 뭐야 심해 보막 안 깔았는데 아 중간이동이 깔았다고 아까 그래요 왜 보막 안 깔았대? 나 우리 아나 아니 아 그냥 저희 화물만 메우는 떼요 아 우리 아나 없구나 북선 모였다가 저 여기 없어 자리아 힐링 육척님 올라가서 힐링 연계만 엽 겐지 갭! 겐지 갭! 겐지 갭!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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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장전이 왜 지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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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장전 주겠어.. 미안해.. 아.. 시X.. 오케이.. 오케이.. 라인 앞에.. 라인 심에 있어요.. 오 들어온다! 라인 들어온다! 오케 나이스다.. 바스도 있어요! 바스도 있어요! 바스.. 정크 한조.. 파라.. 파나.. 제냐타.. 바스.. 바스바스라.. 순간이동기 있대요!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아 그러면 저거 부술 필요 없겠다.. 피해 피해 안 하면 돼요.. 아.. 나한테 빼야 된다.. 맞춰보시지.. 맞춰보시지.. 아 살려줘.. 어.. 시베탈 잘 만하다.. 아 이거 홈 끝까지.. 시베탈 잘.. 시베탈 잘.. 공표 미스테땔 미뤄.. 성벽 안에 겐지.. 오른쪽에.. 지저베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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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잘 안착.. 윈선뽕 윈선뽕.. 윈선뽕.. 안았다운.. 윈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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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선베은 중! 윈선베 Israeli관 아닙니다.. 윈선베aisia깐.. 윈선베 안에 겐지.. 알gt.. 윈선베이 어미Runalls절.. 벨하.. 윈선베 좋아하는 풍.. 한amm.. 후렴 다이스.. 좋아요.. 윈선베.. 굿.. 포옷.. 다닐1맹.. 딱 Stack.. mismos puisqu.. sino.. 꿰빵 꿰빵 났어 하라 공 샀으니까 저는 그래 대 Mod이 명령화나고 제가 따로 추가했으니까요 왜냐면 이건 몰랐다 위선 일베 잘 만에 잘 할테어 우리 아나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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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빡쳤다 나이스 오히려 이득? 원숭이 피 없어요? 아 디바 나왔어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디바 자리아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꼭 쓰고 가지고 계속 네 원킬구나 아 원킬이구나 공 쓰지 마시지 그거 안 써도 되는데 상대 공 자리아 공에 공 썼어요 아깝 여기는 라인 넣을까? 그것도 괜찮고요 호그 막으려면 라인 넣는 것도 괜찮죠 근데 방벽 깨지는 거면 빠를 거예요 디바 호그라서 하나 원킬이니까 유지력 이 지력은 저희가 좋아서 이 지력은 저희가 좋아서 이런 거 같은데 타이어 쓸게요 타이어 쓸게요 네 나 방금 없어요 미안해 아이고 아 윈서 또 빠쳐? 자리아 지발 못 살려 못 살려 자리아 폭탄 같이 가자 자리아 폭탄 자리아 타이어 가죠 가리아 은 두 Claud 아 예 라인 겐지보다 호그는 안 느꼈을까 겐지보다 호그는 안 느꼈을까 겐지보다 호그는 안 느꼈을까요? 겐지 좀 안 했어요 음 저리아 타이어 하고 자리아 타이어하고 겐지님이 정리하면 될까요? 마지막에 겐지고 써서 포호 그래 빠졌고 발사! 복찬받아! 윈선 뒤에 오른쪽 함으로 오른쪽 윈선 다운 상대 자리야? 없어야? 있네? 언제 구친 왜 이렇게 빨리 차 왜 이렇게 빨리 차 자리하고 아, 구체면 안 되지 안 썼구나 오빠야? 음... 음... 어, 가보죠 상대... 겐지궁 들어올거에요 이제 겐지궁에 윈스턴 겐지궁에 윈스턴 들어올거에요 뒤에 원숭이 들어와 있어요 뒤에 윈스턴 겐지 이거 먼저 우리 아나 케어해줘야되요 겐지 뒤에 들어와있는거 겐지다운 들어가죠 들어가죠 디바게 피 디바게 피 자리아도 피타길 자리아 다운 디바 로우 터트렸고 겐지궁 겐지궁 나이스 원숭이 윈스턴 안피 윈스턴 안피 호그 오른쪽 윈스턴 다운 호그 뽕 호그 궁 없어요 아직 자리아 피해 자리아 피해 자리아 피해 자리아 피해 호그 다운 윈스턴 윈스턴 빡치겠다 나이스 밀었네 이 애매 균형 은중이는 생방송은 첨부네요 항상 유튜브 영상 보다가 아이 감사합니다 보러오셨구만 이제 돌 진조합 나올거 같네요 상대자리 아 궁 빨리찾은건 저희 라인이 없어서 빨리 찬거에요 라인하르트 있으면 라인하르트 방벽에 맞기 때문에 공이 빨리 안찾는데 애들이 몸으로 맞으니까 공이 빨리 타죠 아니요 안되는데요? 돌진 넣어보면 안되는데요? 수비캐.. 차라리 톨비 써도 되죠 차라리 톨비가 나요 지금.. 그냥 하시던거 하면 안돼요 솔직히 그냥 그냥 돌진 나올거는 거의 99% 하스턴크 하는게 제일 편해요 그냥 돌진이면 라인 별로 필요없어 라스트 링 샌딩이요? 어 그것도 괜찮네요 근데 그거 지금 투표할 일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투표할 때 되면 추가 넣을게요 나 라인 가져올게 나 차라리 지금은 필요가 없어 해놓을 필요가 4월말에 투표하거든요 4월말에 그때 투표 명령을 추가해놓겠습니다 팀플에서는 루슈 리메이크가 더 좋을 것 같고 쏠큐 그냥 경쟁전에서는 오히려 더 고릴 것 같아요 딜량은 높아졌는데 팀에 주는 역량은 따름 좀 더 줄었다고 봐야죠? 약간 암살자 느낌 힐러가 아니고? 일단 디바 겐지 어 디바 있네요? 아 돌진이다 이거 돌진이다 이거 돌진이다 빠져요 그냥 거점으로 빠져요 쭉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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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거점 안에 있으면 돼요 일단 아나 디바 겐지 아나 들어온다 더 빠져 더 빠져 이제 더 빠져요 더 빠져요 겐지 반사 빠졌고 맥크리 맥크리 겐지에요 맥겐 트레오 없어요 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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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고 디바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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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오케이 아이고 디바 겐피 우리 라인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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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인케어 안된다 거점 안에 있어요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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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윈선 1벤 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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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자리는 꼭 빨리 붙겠는데 이거 거점 쪽으로 거점 쪽으로 붙어야 돼요 아 디바 겐지 같이 들어오니까 내가 고민이네 디바 더 꺼려 디바 로봇 빠졌다 디바 진짜 힘들다 내가 바꿀게요 아 갚다 나 막치 한 번 쓰고 한 번 막고 저는 타이어 버릴게요 빼야겠다 이거 나 막치 한 번 쓰고 빼야되겠다 예 맞 돌진으로 해도 되고요 렌즈 들어오고 같이 하나 둘 셋 내려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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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없으니까 붙죠 이렇게 뭐하는 수빈 빠지고 그냥 들이대 들이대 윈선 하물 윈선 하물 윈선 하물 윈선 하물 맥킹 피다 윈선 윈선 젠지 반사 빠졌고 앞에서 중력탑 한 번 더 막 써 한 번 한 두 번 더 막혀 죽겠다 송갠지 지워바 가볼까 지워바 가볼까 카카 맥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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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다운 아나님 죽었죠 예 저희 아나 없어요 누군가 네 맥크림 보러 갈게요 맥크림 속막 빠지고 예 상대 아나! 들어와 있는 거 루시오하고 아나 안쪽으로 들어왔어 라인큐어! 라인큐어! 제발 라인큐어! 저거 에티스도 못고 저거 와우 막구간에서 막아야겠다 이빌 수가 없다 없어요 없어요 불안한데? 그냥 빠지는 게 나아요 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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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각 안 나오거든요 솔져 내리기 솔져 저도 바꿀게요 자리야 자리야나 로그 같은 거 넣어야 돼 이거 저도 이거 파라 공투고 바꿀게요 아이고 공갠즈 아이고 깨웠다 미안해 점프로 깨웠다 오케 나이스 나이스 들어가면 돼요 가봐 가봐 아아 피해 아아 피해 아아 피해 어 디밤 매트릭스 나이스 맵 늑숙해지시면 맵 운영하는 건 그렇게 안 어렵습니다 루슛 빠질 루슛 빠질다 루슛 빠질다 루슛 반피정 오른쪽 빠질다 2,500에서 2,400이 무슨 수직 하향이에요 저는 500점 날아간데 한 티어가 떨어졌대 저는 무슨 100점 가지고 플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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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уля 이런라 윈스턴 궁있어요 방병 먼저 끼울게요 윈스턴 방병 또 왔다 루슛 다운 디바 더 걸리고 저 디바 막 터뀔 그냥 1,2,2,1 아아 적극히어 줘 우리 아나 없구나 시작! 디바야 뒤져라 맥 right 가려 Strike 맥 나가는것으로 자를 수 있어요 나는 어딨지? Relax forward Okay 오케오케오케오케 디바 개피! 저거 로우 부술 수 있으면 오케 나이스 루시오 반피 야 뭐 녹았다 야 트레이스랑 맥크를 같이 있는데? 트레 왼쪽으로 들어와요 약간 빼... 약간 빼줘 근데 펀스 펼쳐야 돼? 맥... 아 아니야 그냥 솔트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윈선 더 걸렸고 트레에 펄스 돌아왔거든요 펄스 조심하시고 디바 로우 뽑았어요 들어온다 들어온다 오른쪽 방! 오른쪽 방 애들 몰려있어요 딜러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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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방 들어가서 조지세요 루시였다 스포츠 나도 들려. 아 졌나무소. 어 또박또박 꺼리. 그 뭐야 위도 발소리 같은데 위도 아니야. 트레인가? 트레 없는데? 송하나 죽었는데? 개지개피. 개지개피. 아이고 나 뺄게. 호그 되면 뺄게. 배틀스 나이스. 저거 또박또박 꺼린 거 누구 발소리야? 디바한테서 나는 거 같은데? 디바한테서 송하나 소리가 나는데? 자리야 개피. 응. 잘했어. 이거 하물 덕 걸렸다. 돼지 덕 걸렸다. 아 이거 약간 저희 불리에요. 약간 불리에요. 뽕 몇이야? 한 번에 같이 나가야 돼요. 뽕뽕뽕뽕. 뽕 몇이야 뽕. 뽕 84% 겐지 들어와있고. 쉬프트 빠졌고.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여기만 막으면 되거든요. 솔저공 있거든요. 상대 비트 빠졌다. 이거 다음턴. 다음턴. 이거 비트 빠지자마자 솔저공 솔저공. 디바 덕 걸렸다. 디바 부셔드림. 디바 부숨. 디바 부숨. 뒤에 겐지. 화물에 겐지. 호그 겐지 개피. 오케이. 송하나 송하나. 2층 로우 뽑았다. 어디 어디 어디. 안돼 날 오지마. 아하. 아하. 남돌 목소리 같다. 아우 나이스 나이스. 난 인사하자마자 알았어요 딱 목소리가. 아 눈쟁이는 있구나. 알았어 알았어. 발소리 뭐야 근데. 디바 움직일 때마다 송하나 발소리 들려. 저. 호그 게임이네 호그 게임. 너희 송대. 어떤 것 같으신데? 수고해요. 저희 디바였던 것 같아. 저희 디바한테서 송하나 목소리가 들리면서.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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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역시 파워.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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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보내주면 피드백 해주시는 거 하시나요? 예. 내일부터 다시 할 겁니다. 요즘 피드백을 잘 안 해드렸는데. 대청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